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이제 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산에 국민의힘 공천받는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들 안심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부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석입니다. 18석 가운데. 그런데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만큼 뻥튀기를 하고 그렇게 확보된 가짜 투표자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게 주면 더블당이 역전시키는 겁니다. 12대 6으로. 그러니까 부산에 지역구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신체리라고. 아 뭐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산은 국민의힘의 아성이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냐. 공박사 떠들어봐라.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블스코어로 더블당이 부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7.5% 정도만 올리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걸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균으로 25%를 조작한 상태입니다. 이 조작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한 데가 중구 영동구 영도 서구동구 부산 진구갑 부산 진구얼 동래구 남구갑 부산 강서구얼 해운대구얼 해운대갑 사하구얼 금정구 연재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구 모두 15군데만 이기고 패배한 데가 남구얼 북구 강서구 앞 이거 뭐 다 조작해가 여러분들 승부 이게 아마 남구얼이 이 은주의원인 후보가 나왔을 때일 겁니다. 이게 다 이름들 조작해가 여러분들 빼앗은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름들 조작을 7.5%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똥튀기 한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주게 되면 영도구도 패배하고 진구갑도 패배하고 진구얼도 패배하고 동래구도 패배하고 남구갑도 패배하고 남구얼도 패배하고 북구강서구갑도 패배하고 북구강서굴도 패배하고 해운대구갑은 국민의힘이 이기네요. 사하구얼 이기고 금정구 이기고 수영구 이기고 사상구 이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텃밭에 해당하는 부산에서 여러분들 뭐죠 국힘이 6자리밖에 찾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조작하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가짜 투표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숱셔 넣어주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 겁니까 크게 눈을 하고 뭡니까 개표장에서 뭡니까 이놈들하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볼만 할 겁니다. 내일 대구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의 선거구 갖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휴 공박사 분석에 따르면 내 선거구는 괜찮겠네 인간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볼 때도 내 선거구는 어떻게 되냐 그것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뭐 국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뮤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국힘이 여러분 동료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바이바이입니다. 너희가 뭐 이기든 지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너희가 뭐 하든 간 게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분석은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25%를 그런데 이 25%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5% 정도 표를 부풀려 가지고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로 환산하게 되면 7.5%를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7.5%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보한 3만 7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전산적으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성을 거둔 겁니다. 신종 사기수법인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선거인수를 로골줄 여러분들 올리지 않았거든요. 조금은 올렸을 겁니다. 조금은 왜 그런가 하니까 파주월이라든지 영등폴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나중에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받아보니까 120세도 있고 110세도 있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조금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줄은 뭡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확보된 모든 가짜 투표지를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부산에는 지금 8석이 6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12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인천광역시에는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전패하는 겁니다. 더불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1석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58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1석 차지하는 한석. 1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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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양평군 1석이나 전패나 그게 그거죠. 1석 57대 1이 되는 겁니다. 5%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더라도 57대 1이 되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5%만 조작하더라도. 그러니까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에는 여러분들 3석 차지합니다. 3석 이번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조작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율을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불당 후보에 넘겨주게 되면 서울의 49개 가운데 3개를 차지하고 46군데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총종합 정리를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소위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는 사전투표율을 약간은 손을 댔지만 아주 대규모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밀어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같은 수만큼을 더불당에게 플러스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260만 표 정도의 득표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14만 7077표 차이를 줄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 240만 표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때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그 훔친 규모가 120만 표입니다.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에게 플러스 120만 표, 240만 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쭉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 방법이 노출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은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모두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범들이 사용한 그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선관위 범죄집단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냥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어 주는 그런 방식을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승리하는 데 확실한 확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이고 손쉽게 압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총선에서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언을 보인 신종사전투표사기수법이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선거인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조작해온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한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240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득표 수를 크게 부담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들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240만 표가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7.5% 정도의 여러분들을 올리게 되면 240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과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240만 표 정도면 전국을 그냥 싹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합지역에만 좀 더 밀어주게 되면 경합지역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58개의 여러분들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경합지역은 선거 사기범들은 선거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뭐죠? 한 천표, 이천표만 더 집어넣으면 모두 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대 1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한 석 정도를 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세 석밖에 못 건지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라가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처럼 그렇게 언론은 침묵하고 법원은 다 여러분들 부정성을 옹호하는 집단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딱한 사연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성의 실상을. 서울법대를 나온 검찰 출신에 여러분들 검찰총장 출신에 어떻게 이걸 모르겠습니까?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여러분들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망하게 된 겁니다. 선거가 탈취가 된 겁니다. 선거가 탈취가 됐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형식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일당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 체제가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그 일당 지배 체제가 본격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것을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침묵과 모르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고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이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재야 전문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소위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선거 결과가 결정되겠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이제 부산시 인천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방송이 나가니까 또 재야에 계시는 k님이 이 방송을 보고 별도의 방법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재야 전문가가 제시한 이 결론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실성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재야에 계시는 k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함께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책을 하는 거죠. 재야 전문가가 분석한 방송을 보고 k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검증을 해본 겁니다. 검증을 해보니까 그 결론이 맞다는 거죠. 그것도 내일 시간을 좀 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부정 문제가 참 중대한 문제인데 한국에서 점점 이렇게 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딱하긴답니다만은 어떤 부정선거를 해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선거부정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실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유대민족과 아람민족 이 대결구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또 유대민족이 참 야무지고 타부지고 국가가 아니고 어찌면 그렇게 여러분들 확고한지 그 여러분들 환한 아가씨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참고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성들이 24개월 복무를 합니다. 남성들은 32개월인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있던 그런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그냥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국적자들도 다 그렇게 자원 여러분들 입대를 하는 걸 보면서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지킬 만한 국가라는 것이 어떤 국가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최소한 우리가 이런 추구해야 될 국가라는 것은 1년에 수백억을 이런 받고 사는 정당이 선거 부정을 기획해 가지고 선관위를 이런 부역자로 거느려 가지고 여덟 번째 부정성 걸쳐 이런 그런 나라가 우리가 총을 들고 이런 지킬 만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참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입을 다무는 그런 나라가 지킬 만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한번 일독하시게 되면 세계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2024년 총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정보로 dollars 그러나 스포츠는